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을 좀 확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ai 혁명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 ai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칩에 해당하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의 위력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일거에 오랜 그런 불황을 딛고 12조 원을 팔아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남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sk하이닉스가 12조 원을 팔아가지고 3조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의 hbm의 힘 12조 원을 팔아서 3조 원을 남겼다.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이 144%포인트 늘고 영업이익은 적자의 3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로 단번에 전환했다. 회사는 차세대 hbm의 마진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제 막 인공지능에 올라타기는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오늘 혹시 투자할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반도체 산업에 좀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의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들이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 조금 올랐죠. 그래도 아직도 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워낙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참 매력적인 분야고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런 산업을 만들어냈을까 이걸 참 잘 유지해야 될 건데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불황에서 벗어나 완련한 반등 추세에 접어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내용은 인공지능 올라타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상승 여력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공박사가 공직선거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왜 저렇게 it나 이런 분야를 이야기를 할까 저 분야는 고수들도 많은데 제가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ai 열풍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도 학습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인 겁니다. 신문을 읽더라도 차세대 hb의 마진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인공지능 올라타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수요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lllm 대규모 언어모델 외에 slm 소형 언어모델이라는 여러분들 생성행 ai를 여러분이 소개한 겁니다.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계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라는 이야기죠. 얘기해서 아주 중요한 hbm 선두주자로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이익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 ai 서브 시장 ai 컴퓨터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랜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당분간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올해 고객이 원하는 5세대 제품은 주로 8천까지 올리는 8단 제품이고 12단 제품은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정을 거쳐 내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그런 CEO인 젠슨 황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 같아요. 굉장히 고밀도 기술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은 기술 수준이니까 얼마 전에 한국 기자단을 만나가지고 젠슨 황이 당신들 옆에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제 hbm 제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산업을 잘 유지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이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에 전문가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SK하고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드는 제조공정이 많이 다르네요. 제조공정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필름을 메모리 칩을 여러분 한 단 올릴 때마다 필름을 깔고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칩 그냥 d램을 깔고 또 여러분들 필름을 깔고 이렇게 필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나가는 방식인데 하이닉스는 그냥 전체를 그냥 동시에 납댐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액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칩과 칩 사이가 이렇게 접착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mrmuf mass reflow molded underfill 이런 공법을 써네요. 그런데 짧게는 molded underfill이라는 그런 액체를 채우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를 8층 12층 16층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d램을 올리게 되면 그 d램과 d램 사이에 접착하는 방식이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tcncf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 일종의 이런 특수필름을 깔고 d램을 깔고 필름을 깔고 d램을 까는 그런 방식을 써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sk하이닉스는 5분에서 1분에 구워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대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고 삼성전자는 필름을 한 장씩 깔아가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 올려 가지고 고대 역풍 메모리를 만드는 8층 메모리 12층 메모리 16층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써네요. 굉장히 신기해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이닉스는 한 번에 가열해서 포장하는 방식이고 삼성은 특수필름을 한 장씩 깔아가면서 메모리를 한 장씩 올려가는 방법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 조선인지에 보도를 하는데 sk하이닉스의 미퍼라고 이렇게 부르대요. 여러 층의 d램을 한 번에 포장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tcncf 방식은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라고 불리는 그런 필름을 한 장씩 깔아가면서 이제 d램을 올리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미프의 안정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4세대인 hbm3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tcncf가 높은 단어를 쌓을 때 더 유리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차세대의 hbm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던 전략이다. 그런데 제가 관련 문헌을 읽어보니까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제조공법이 하이닉스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는 it조선이 기획기사나 이런 걸 잘 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전문신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상시하게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선택하고 있는 특수필럼을 이용해 가지고 필럼을 하나씩 깔면서 디램을 하나씩 쌓는 겁니다.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8단 hbm 5세대 제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필럼을 하나씩 깔고 디램을 올린 다음에 압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정이 하나씩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가고 대량 생산에 조금 약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디램 사이가 약간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미세한 공간이겠죠. 이걸 어떻게 이제 접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기술인 모양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램을 8층으로 쌓게 되면 한 1042개의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구멍이. 구멍 사이로 이제 그런 정극 역할을 하는 그런 액체가 아마 이렇게 채워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으로서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제조공법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필럼을 깔지 않고 전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납 때문에 놓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뭐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5번에서 3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쓰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방법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제조공법. 아주 완전히 다르죠. 이걸 좀 또 다르게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여러 장의 디램을 합착하는 방식인데 두 회사가 사용하는 것이 sk하이닉스가 기존 메슬리플로 납댐 기술을 응용한 mrmuf 미프라고 보던가 방식을 채택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tc 열 압착 본딩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자체적으로 mrmuf용 소재를 개발 중인데 sk하이닉스는 공급사 이원화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이 공법을 도입할 목표로서 노력하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ai 가속기에는 이렇게 고대역복 메모리가 있고 가운데 nvidia가 여러분들 생산한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한 gpu가 있고 이게 이제 ai 가속기 여기다 이제 cpu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게 대해지게 되면 ai 서버 ai 컴퓨터가 되죠. 그걸 또 연결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12층짜리네요 12층짜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반도체하고 반도체 사이에 미시한 그런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범프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범퍼가 이게 이쪽에 고속도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인터체인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로 뭐죠 이런 전극이 아마 통과되는 모양이에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범퍼 이걸 이제 어떻게 접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모양이에요 여기 구멍이 난 것은 실리콘 관통 정극 이게 아마 1024개 구멍이 뚫리는 모양입니다. 그 사이로 이제 정보가 이동하는 그런 정극이 아마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이에요. 그 연결되는 구조 사이에 두 개의 여러분들 반도체 d램 사이에 이런 구리 기둥 모양의 마이크로 범퍼 구조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게 보시면 수직으로 접착된 d램 사이사이를 메워 합착하는데 이게 딱 붙는 데 쓰는 소재가 바로 언더필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쓰는 방법을 몰디드 언더필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네요. 여러분 당장 뭐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더 알기 쉽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를 좀 더 찾아가다 보면 훨씬 더 그 산업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자세히 알게 되면 유리한 점이 많죠. 이게 다른 나라가 하기가 어려운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마한 기술인 거죠. 이런 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지금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 그다음에 인텔 이 정도인 거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몰디드 언더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 사용하고 있는 액체를 흘려내리는 소재를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은 그동안 ncf 비전도성 필름 방식을 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걸 고수하는데 변화를 좀 시도하는 것 같다. 삼성전자는 실리콘 관통전극 공정의 미퍼라고 하는 미퍼 소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퍼는 반도체 웨이퍼에 수천 개의 미세 구명 1042개입니다. 지금은 뚫어서 위아래로 연결한 tsb 공정 이후에 반도체 사이에 주입하는 재료로서 수직으로 쌓아올린 여러 개의 반도체를 단단히 굽혀 접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은 이 미퍼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화 몰딩 장비를 일본에서 최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멍을 상하 구명을 이게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그 구멍을 여러분 1042개를 뚫어 가지고 그 d램과 d램 사이에 이런 마이크로 범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가 여러분들 접착돼야 되니까 이 접착을 삼성전자는 특수 필름을 하나 자식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이 특수 액체를 채워 가지고 접착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공법을 사용합니다. 삼성은 그동안 반도체를 수직으로 연결할 때 독자 개발한 비전도성 접착필름 ncf를 사용해 왔는데 ncf는 반도체 사이사이에 내구성 강한 필름을 넣어서 칩이 휘어지는 현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ncf는 실리콘 관통 전극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로 썼으나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삼성이 새로운 소재 적용을 검토한 것은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도로 풀이되고 sk하이닉스도 2세대 고대 역풍 메모리까지는 ncf 방식을 썼으나 3세대부터는 미프 구체적으로 메스 리플로 몰디드 언드필로 전환을 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muf 미프가 꼽히는 만큼 삼성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가 이 문헌을 좀 보면서 sk하이닉스가 제조공정을 변경한 것이 크게 역할을 했겠구나. 대량 생산체제에 유리한 방법을 일찍부터 선택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정디정돈이 되겠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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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